2023년도 방송통신대 전기하기수여식이 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종합운동장역에 위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하기수여식 행사 당일 졸업생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행사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행사 시작 한두 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여 가운데어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송대 학우 및 가족 등 참석자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기수여식 행사는 방송대 정보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